1. 페레올 주교 페레올 주교님, 저희가 사형장으로 언제 끌려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자비에 온전히 맡기고, 그분께서 저희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고백할 힘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김대건 신부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신앙을 굳건히 고백할 수 있는 힘을 주십사, 주님께 기도를 청하고, 26세 젊은 나이로 하느님의 품에 안긴다. 2021년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2021년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 선정 전국교구장 주교님들의 추천의 말씀 이 책을 가까이 함으로써 신부님의 훌륭한 신앙을 본받아 교우들의 삶이 더욱 새로워지고 풍요로워지기를 빕니다. 복된 희년을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과 함께하는 여정으로 우리를 이끄는 책 성 김대건 바로 알기 성 김대건 바로 살기 오늘 당신의 마음을 두드립니다.